내가 뭘 혼자 한다고 부사장님한테 좀 넘기세요 사장님 아 예 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으로 공격해 저쪽으로 저희가 구멍이야 저것들이 가면 누구대로 구멍이라는 거야? 지금 구멍이라고 할 사람 있지? 이 사람이 구멍이야 구멍 오욕적인 말 하지 마시다 우리 사장님한테 구멍이 뭡니까? 됐어 그만해 구멍이잖아요 구멍 맞네 구멍이네 구멍 구멍이야 구멍 소리 그만해 빠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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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느낌이 좋았다 아버님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앞으로 잘할게 아니요 뒤로 빠지세요 뭐? 내가 왜 뒤로 가? 안되겠어요 얼른 뒤로 가세요 뭐? 사장님 뒤로 가세요 앞은 저희가 맡을게요 예 사장님 뒤로 오세요 시합은 이겨야 되잖아요 얼른 뒤로 가세요 저 빨리 오니까 뭐야 그럼 뒤로 가자 저것들이 진짜 그럼 뒤로 가면 안되는데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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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봐라 짜잔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다고 공격 두 권이라 받았다? 참 잘했어요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언니가 감자 짜줄게 아 어? 이거 실이네? 언니 내 옷 짜주게? 어 기대하시라 오랜만에 언니가 실력 버리 좀 해볼테니까 근데 이건 검은색이잖아 나 검은색은 싫은데 아 이건 니꺼 아니야 니꺼는 이거 빨간색 우와 이쁘다 근데 이건 누구꺼야? 어 뭐해 빨리 손 씻고 오라니까 어 바이븐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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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축장도 왜요? 혼자 거의 다 득점하셨잖아요 이야 완전히 황금발입니다 황금발 그 마지막 공은 진짜 완전히 아트였습니다 선생님 어 자옥씨 재경씨 줄리인이 주말에 놀러오래 오랜만에 생육살 먹자고 아 예 시간되면 꼭 놀러 갈게요 뭐예요? 뜨개질? 뭐 떠요? 목도리요 누구 거예요? 아 알겠다 줄리인 거구나? 아 뭐 그냥 야 빵꾸동구야 작은 빵꾸동구는? 거실 없어? 아 없으니까 찾지 뭐해? 이리 내놔봐 아 이러지마 이러지 말게 이리 내놔봐 아싸 내꺼야 너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? 네가 왜 식모한테 혼이 나냐? 메롱 세연씨 이거 어? 왜요? 일 때문에 그만 가볼게요 잘하세요 선생님 예 고마워요 구 대리는 무조건 공을 앞에다 떨궈 그러면 공식장에 와서 공을 띄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공격을 할테니까 네 그럼 난 뭐해? 아버님이요 이 아버님한테는 공이 많이 갈테니까 왜? 구멍이시잖아요 뭐? 아버님한테 공이 가면은 구 대리가 잽싸게 가서 커버를 해요 알겠지? 아니 난 뭐 조용히 좀 해보세요 자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네 아버님 뭐? 더 뒤로 가세요 어? 더 뒤로요 더 더 뒤로 어디로 가란 말이야? 체육관 밖으로 나가란 말이야? 구석으로 가시라고요 두 발도 왼쪽으로 네 딱 거기요 이러고 체육관 밖으로 내려오고 세 번이로 Aha เก어라 머스탱